자 아 아 나 한 가지 소원 있어요 말해요 안 들어주면 섭할 것 같아 들어줄 수 있는 거면 들어줄게요 내가 듣고 싶은 건 무조건 들어준다는 말 알았어요 무조건 나 강아지를 너무너무 사고 싶은데 엄마 때문에 못 키우거든요 정수 씨 만날 때마다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나와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야 뭐 어려운 것도 아니지 정말요? 내가 한 마리 사서 키우다가 만날 때마다 데리고 나오면 되잖아 어 수요일날 만나요 아 아 마르티즈 아무컷 알았어요 이거 묻었다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